고추를 하나 좋아하니까, 이렇게 해서. 너무 신기하다. 어쩜 이렇게 입에서 그냥 사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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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렇게 떨리냐. 에이 쌤아. 사각 사각. 찢는 깎는 소리. 저기요, 과장 방송 안 하실게요. 허위 방송 안 하실게요. 고추 한번 먹어봐요. 고추도 맛있어. 음, 어머. 음, 향이 불을 따니까. 맵지 않은데 향이 엄청. 너무 맛있다. 음. 어, 알싸한 향이 엄청나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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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감이 진짜 브라이어트에. 콩배랑 콩줄이랑. 와. 파랑 파줄기랑 항정살의 식감이랑. 우리 세 점심 한 번 먹어볼까? 한 번 화끈하게. 이거를요? 하나하나 먹지 말고. 봐봐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아까 그거잖아. 통황정 아이가. 네. 폴을 뜬 거니까. 와. 이거 진짜 두 점을 먹어봐. 두 점은 한 점 먹었을 때랑 또 분명히 달라. 아, 소금 아무것도. 완전 꽉 차게 그냥. 확 만져가봐 줘. 내가 열심히 채소를 다 한 거에다가 보상까지 넣은 거야. 행복해지는 맛이야. 행복해지는 맛이야. 형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. 왜 이렇게 술 마시면 안주를, 식사료를 잘 안 먹고 술만 마시는 사람이 있고. 갑자기 입이 터져가지고. 저, 저. 음식 막 들어가. 자기 그런 스타일이야? 네. 어? 내가 지금 약간 그런데? 이만큼 드시지 않으셨어요? 입 다 열었어. 지금 열렸어, 위가. 나 지금 너무 잘 들어가고 나 지금 전투력 만납이야. 나 춤추고 싶어. 나 춤추고 싶어. 어머. 이 안에서 고기들이 칸칸집을 춘다. 너무 맛있다. 의미 같은quer please. 왜 왜 왜 왜 왜